이상하다. 저거 이제 불. 이거 불이 안 나오는데? 저거를 못 한단 말이야? 야, 가스를 연결을 해야지 불이 나오지. 너 안 해봤지? 회원님, 페이크. 나 이제 알아.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, 내가 딱 보니까. 처음인 것 같아. 재수 씨가 맨날 켜던 거 아니야? 아니, 해봤자. 꼭다리 끼지도 못해, 지금. 해봤자. 그러니까 나 처음 해봤을 거예요. 보자, 어떻게 하나. 누르고 해야지. 보고 있으면 안다. 샌다, 가스 샤면 안 돼. 진짜 못하네. 뭐야, 뭐야, 뭐야.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? 막 샜는데? 빵. 아, 됐어. 역시 연륜이 있잖아. 그걸 꺼봐. 아니야, 아니야. 야, 야. 자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자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오, 저러다가 머리 타. 갑자기 불쇼. 제가 왜 맨날 때리는지 알겠죠? 왜 맨날 때리지? 미치겠어요. 이거 누구야, 귀여워, 귀여워. 뭐 한 거야? 불쇼. 불쇼. 아휴. 됐어, 갈 필요 없어. 그날에도 목마른 놈이 세 판 당구. 아휴, 진짜. 아휴, 제가 할게요, 제가 할게요. 믿어주세요. 야, 콩도 치고 해야 되잖아. 아휴. 아는 게 없어. 저만 믿으세요. 저만 믿으라면서 뭐 되는 게 없어. 일단 뭐 구기구멍에 불모 피는 거 보면 깜짝 놀랐고. 웬만한 걸 모두가 제수 씨 손에 걸쳐서 제가 봤을 때는 진행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딱 됐고. 안타까워요. 굉장히 좀 꽝인 것 같아. 와, 이거 닭백수 너무 맛있을 것 같아, 지금 미쳤어. 진짜요? 그래야 되는데. 어마어마하게. 와, 닭백수 푹 익어서 맛있겠다. 이거 보통 솜씨가 아닌데? 뭐야, 나 되게 부담스러워했는데, 전부 다 먹는 걸 좋아하셔 가지고. 진짜 재수 씨가 한 거야? 아, 너무 좋아, 닭백수. 아, 닭백수 너무 좋아. 오, 맛있게 잘 됐나 보다. 아, 마늘도 너무 좋아. 오,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. 백수킬러, 어때 백수? 아, 진짜 맛있어, 진짜 맛있어, 진짜 맛있어. 진짜 사서 먹는 거 맛있어. 근데 그게 약간 저 물소리 때문에도 있어요.